챕터 8번째 그 중에서 우리 유닛 첫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8번째에서는 우리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배울거에요 형용사도 부사도 둘다 무언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 유닛에서 부사를 배우겠지만 미리 좀 정리를 할게요 형용사와 부사를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명동형부 대감접전 우리 팔품사 지금 잡고 있는 거 알죠 레벨1에서는 그래서 우리 명사했죠 대명사도 지난 시간에 했잖아 이거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했던 말은 명사나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이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동사도 했고 형용사 부사 오늘 하네요 자 형용사는요 일단 해석을 하면은 우리말로 할 때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아름다운, 귀여운, 그치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거 맛있는, 추운, 엄청 많겠죠 그쵸 근데 부사는 찾아보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뭐뭐히,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형용사와 부사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주고 일단은 형용사는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끝나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꾸며주는데 명사를 꾸며줍니다 봐봐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거 예쁜 얘네가 단독으로 쓰이는 거 봤어? 아니지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오지 뭐 예쁜 가방 뭐 귀여운 소녀 이런 식으로 뭔가 항상 명사가 나오잖아 그치 그런데 또 부사가 꾸며주는 거는 뭐뭐히, 뭐뭐하게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꾸며주는 종류가 달라 동사 또 형용사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수식이란 말이 꾸며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되고 형용사 다음에 ly가 오면요 보통 부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100%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slow, 느린 에다가 ly가 붙어서 slowly가 되면은 느리게라는 부사가 되는 거에요 알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 quick 이거 빠른이죠 빠른 자 근데 quickly 하면 어떻게 될까 빠르게라는 부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형용사 부사는 요러한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를 구분을 좀 잘 해야 되고요 일단 우리 형용사의 쓰임부터 본격적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요 말이 이해되죠 명사나 대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 대명사를 꾸며준다 대명사도 명사 일종이니까 명사를 꾸며준다 여기 위에다가 명사 수식 이라고 적어보고요 두 번째는 동사나 목적어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사 또는 목적어 뒤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보호 역할을 한다 여기다가 이 해놓고 보호 역할이라고 한 번 더 써놓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형용사의 두 가지 쓰임에 대해서 말해봐 그러면 명사 수식 보호 역할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알겠어? 다시 한 번 명사 수식 보호 역할 이거 외워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선생님이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하는 거 외우라는 것처럼 이것도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야 자 그럼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럼 형용사와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보통은요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와 그치 요렇게 꾸며줍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애들이 있어 여기 나왔던 것처럼 동그라미 칩시다 thing으로 끝나거나 body로 끝나거나 one으로 끝나는 거 예를 들면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nothing, nobody, no one 자 요런 애들은요 좀 특이해서 뒤에서 앞을 꾸며준대요 알겠죠? 살짝만 써놓자 음 그런데 something 음 무언가 차가운 무언가 한번 해볼까? 그럼 차가운 무언가는 cold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cold 하고 이렇게 뒤에서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꾸며준대 알겠죠? 음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해놔야 돼 자 요런 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cold water 하고 요렇게 앞에서 꾸며주겠죠? 그래서 이 어순을 좀 잘 기억을 해주고 자 we climbed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갔어? 높은 산을 올라갔죠 이제 이게 전체가 목적이긴 하죠 그 다음에 I want 나는 원하는데 보세요 cold something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 something cold 요렇게 뒤에서 앞을 꾸며주죠 차가운 무언가를 원한다 됐어요? 자 이렇게 명사의 앞이나 혹은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를 이제 명사 수식 기능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은 뭐냐면요 바로 앞뒤에 명사가 없어 바로 앞뒤에 명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주어를 풀어서 또는 목적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 때 이제 고때 보호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호에는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가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자 이 가방은 어떻다? 무겁다라고 주어를 쭉쭉 풀어서 설명해주는 거를 보호라고 하는 거야 주격 보호죠 그 다음은요 더 뉴스 뉴스는 만들었다 누구를 어떻게? 그를 행복하게 이번에는 이 목적어를 보충해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아까는 주어를 보충해서 꾸며주고 있고요 요런 거를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아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쓰이는구나 하고 한 번 더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다시 한 번 일단은 형용사 부사를 잘 나눴고요 뭐뭐히 뭐뭐하게는 부사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의 쓰임이 두 가지 명사 수식과 보호 역할이 있다 요거 외우고 넘어갔어요 자 다음은 이제 수량 형용사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우리가 뭐가 많다라고 할 때 자 무조건 다 매니만 쓰는 건 아니에요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는 매니를 써요 셀 수 있는 명사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는 머치를 써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써놓을게 자 피플은 셀 수 있지 그러면 사람들이 많다 할 때는 매니피플이야 머치피플이야 어 매니피플이 맞죠 셀 수 있으니까 복수용이 존재하는 거는 셀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워럴 같은 거면요 워럴 매니 워럴 안되죠 셀 수 없잖아 워럴은 대표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죠 머치 워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많다 할 때는 그런데 요 두 가지를 그냥 통틀어서 매니도 되고 머치도 되는 그냥 얼라더브라고 쓸 수가 있어 얼라러브나 라츠워브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뭐 셀 수 있든 셀 수 없든 그렇게 좀 겸용으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빌 빌은 가지고 있다 많은 친구들을 자 여기 매니가 왔죠 왜냐하면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여기 여기 S가 왔다는 얘기는 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자 데어리즈 데어라 하면 뭐뭐가 있단데 주어는 뒤에 있죠 그러면 없다 많은 물이 얘가 주어져 어디에 없어요? 병 안에 그래서 물이 많다 할 때는 매니 워럴가 아니라 머치 워럴 근데 둘 다 쓸 수 있는 거는 얼라러브 프렌즈도 되고 얼라러브 워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만난다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얼라러브나 라츠워브는 둘 다 거의 뜻이 비슷한 겁니다 자 a few few little early 여기 별표 세 개 자 얘네들의 의미는요 이제 조금 있다 라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봐봐 이제 물이 컵에 물이 한 이 정도 있어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봐요 조금 있다 오 다행이다 이렇게 보잖아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봐요 거의 없다 라고 보죠 똑같은 물이지만 자 요거를 이제 나누는 개념이 이제 어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느냐 자 어가 들어가면 a few든 a little이든 어가 들어가면 조금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가 없이 그냥 few 그냥 little이 들어가면 거의 없다 라는 뜻이에요 요거 구분 잘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요 우리 man이랑 much가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이렇게 나눠줬잖아 여기도 똑같아 셀 수 있는 명사가 조금 있고 거의 없고 할 때는 few를 쓰는 거고요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는 little를 쓰는 거야 이거 구분됐어? 셀 수 있는 명사는 few나 a few 셀 수 없는 명사는 little a little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당구장 표시 하나 해놓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독해 지문에서 나중에 고등학교까지도 적용되는 거예요 어가 없이 little이나 few가 등장하면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문장에 not이 없어도 부정문처럼 해석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고등 지문의 단골로 나옵니다 왜 부정문처럼 해석되냐면 거의 없는 이라고 해석이 되거든 자 요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어가 없이 그냥 little 그냥 few가 나오면 문장에 not이 없어도 거의 없다 라고 부정문처럼 해석해주는 거야 알겠어?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나는 어 지난달이니까 읽었다가 되겠죠 읽었다 read a few books 그러면 책을 거의 읽은 거야 아니 조금 읽은 거야 거의 안 읽은 거야 이건 조금 읽은 거야 어가 들어갔잖아 셀 수 있는 거니까 어 들어갔고요 지난달에 자 요런 거 그치 few animals can leave 그러면 이거를 막 few 찾아보면 사전에 조금이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어 조금의 동물들은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요 이거는 거의 못 산단 말이야 음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다 요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알겠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few 앞에 어가 없잖아 그럼 거의 없는 이라고 해석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she poured 들이붙다 라는 뜻이죠 a little milk 그럼 우유를 좀 들이부었다 어디에? into her tea 그녀의 차에 음 그 다음은요 we had little snow 했네 자 그러면 last winter 작년 겨울에 눈이 조금 왔단 얘기야 거의 안 왔단 얘기야 이건 거의 안 왔단 얘기야 알겠어? 어 그래서 두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는 not이 없어도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가 없다 요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했어요 그리고 few나 어 few는 셀 수 있는 거 little은 셀 수 없는 거 자 채권 문제 같이 한 번 풀어볼게요 조언 조언은 이다 그러면 어떤 소녀다 라고 했으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될까? 형용사가 와야 되겠지 그럼 스마트 똑똑한 폴라이트 공손한 어 둘 다 형용사 맞아 그 다음에 러브는 뭐야? 사랑 혹은 사랑하다 어 안 되지 안 되지 러브 걸 하면 안 되지 만약에 이제 러브를 사용해서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러블리라는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이거 사랑스러운 이란 뜻이거든 됐어?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죠 자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떤 시간을 좀 가지고 있을까 지금 음 자 일단은 시간은요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한 번 생각해봐 어 타임 쓰라고 안 나왔잖아 그럼 지금 이거는 셀 수 없는 명사거든 어 그럼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 자 어피우가 셀 수 없는 명사 꾸며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어피우나 어피우는 셀 수 있는 거잖아 자 리틀이나 어 리틀은 셀 수 없는 거 됩니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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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틀 어 리틀 셀 수 없는 명사 얼라러브는요 되죠 왜냐하면 얘는 둘 다 되니까 얼라러브 라치오브는 셀 수 있든 셀 수 없든 둘 다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에이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정답 체크 안 했네 그치 어피우는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의 기본 개념을 배워봤고요 다시 한번 형용사의 어 문장에서의 역할은 명사 수식 앞에 있는 거 혹은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것도 있죠 자 띵이나 원이나 바디로 끝났을 때 그리고 또 명사 수식과 보호 역할 보호 역할이라는 얘기는 주격 보호나 아니면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형용사가 쓰이기도 한다 그 다음 우리 수량 형용사 매니머치 얼라더블 라치오브 했었고 피우 어피우 리들 얼리들 했었죠 그거 좀 잘 정리하고 한 번 더 본 다음에 오른쪽에 프랙틱스 문제 풀어보면서 더 이제 확실하게 가져가기 바래요 오답 정리 꼼꼼하게 하기 바랍니다 진행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상대한 거 상대한 거